정치적인 댓글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죠 내일이 총선이니까 오늘까지는 달리다가 내일 지나면 조금 차분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투표는 각자 알아서 각자의 뜻에 따라 하시는 거겠죠 누구한테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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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여러분 댓글 자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해 주시는 건 좋습니다만 조금 예의만 지켜주시면 더 좋겠다 저한테 지키실 건 없고요 우리 다른 채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예의를 좀 지켜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투자 전략과 관련된 이야기 한국투자증권 김대준 투자전략 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원시원한 우리 김대준 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역시 지난 한 달 사이는 제일 돋보이는 주식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 포함 반도체 주식들이 꽤 많이 달려온 것 같고요 이제 좀 쉴 때 되나요? 아니면 조금 더 달려야 될까요? 더 갈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삼성전자는 9만 원 이상까지 열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전자가 올라가게 되면 다른 종목들이 좀 빠지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향 그러니까 전자 또는 그 외에서 굉장히 좀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네요 삼성전자가 더 올라갈 가능성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보시지만 그렇게 가게 되는 경우에 다른 종목으로 뭔가 이렇게 퍼지거나 이럴 가능성이 좀 없어서 다른 종목께 오히려 좀 마이너스가 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좀 해야 되겠군요 네 이게 기술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전혀 관계없는 이슈예요 그냥 전자가 보이면 이번에는 될 것 같다 그러면 갖고 있는 돈을 풀베팅을 해도 관계는 없죠 그런데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펀드에 담을 수 있는 비중 자체가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20% 육박할 정도로 높은데 펀드에는 그 정도를 못 채우다 보니까요 지금처럼 전자가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게 되면 나머지를 조금 정리를 하고 그거를 빠른 속도로 채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약간 나머지가 좀 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자는 아시다시피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사인한 이후로 지금 굉장히 모멘텀이 강해요 사인이 굉장히 중요했군요 왜냐하면 SK하이닉스처럼 물건이 들어갔던 게 아니라 우리도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기대였는데 그 사인함으로써 굉장히 그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전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편안하게 보셔도 충분하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가볍게 삼성전자 먼저 좀 여쭤봤고요 일단 4월 증시 4월 10일이니까 한 20일 정도 남은 4월 또 4월 이후의 증시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망을 혹은 전략을 얘기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네 일단 4월은요 울란은 갈 텐데 굉장히 좀 지지부진할 것 같다 지지부진한데 조금 올라간다 네 이게 제가 자료를 좀 갖고 왔는데 4월 전략 제목을 지으면서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목이 한자로 춘무 3일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춘무 3일청?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봄인데 이 3일 연속 맑은 날은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봄이 와서 굉장히 활동하기도 좋고 주식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도 굳이 비유를 하자면 굉장히 투자하기 활성화되어 있고 좋은 시절인데 이게 쭉 가는 게 아니라 가끔씩 흐리거나 비가 오거나 약간씩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노이즈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탄력 자체가 이제 좀 약할 수 있다 그 노이즈는 최근에 보게 되면 물가나 금리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울란은 갈 텐데 굉장히 조금 더 들 수 있고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기 그림 보시게 되면요 오른쪽 그림이 있는데요 코스피가 어쨌든 작년 11월에 공매도 금지 딱 한 다음부터 지속적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들 정말로 많이 샀고요 그리고 올라가다가 살짝 흔들리는 과정 그러니까 미국에서 금리를 좀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 때문에 흔들렸는데 이때 밸류업이라는 이슈가 나왔죠 그리고 이때부터 또 한 번 끌어올립니다 근데 이 밸류업이라는 게 결국에 기업 입장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정상화시키겠다 이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지수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거를 일반적으로 PBR 1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PBR 1배가 뭐냐면 시장 가치하고 장부 가치하고 동일하게 되는 그 지점이에요 근데 지금 계산을 해보면 2760포인트가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비교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게 우리가 주식 시장 가치 장부 가치 이러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저처럼 맨날 보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근데 이거를 약간 부동산으로 좀 바꿔볼게요 부동산으로 바꿔가지고 아파트가 새롭게 신축 아파트가 올라가는데 이게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근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게 한 8억 이렇게 돼버리면 PBR 기준으로 해서 이게 동일한 1배가 아니라 마피가 뜨면서 0.8배가 되는 거죠 마피요? 네 마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주식 아파트 시장에서 분양가보다 다 높게 거래가 되는데 이 분양가 처음에 이게 모든 재료가 다 들어간 기준 가격보다 낮게 유지가 되는 게 이게 저평가거든요 그게 마피죠 그렇죠 마이너스 P 근데 주식 시장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PBR 1배 이하라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끌어올리겠다 해갖고 지금 여러 가지 정책 이슈하면서 기대감 때문에 다 끌어올렸는데 문제는 PBR 1배라는 지점이 2760이기 때문에 이 이상으로 올라가려면 이제는 비정상이 아닙니다 정상화가 된 거고 추가적으로 상승 재료가 있어야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새로운 재료가 필요하겠죠 뭔가가 필요하다 네 뭔가가 실적이 많이 나오든가 아니면 신기술이 개발됐다든가 그게 아니라면 금리가 좀 빠르게 빠져주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모호하다 보니까 현재 2760, 50선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좀 이어진다 근데 전자 때문에 위쪽으로는 조금 더 방향을 틀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봄에는 4월에는 특히 더 가긴 갈 건데 사흘 연속 말기는 어렵다 즉 그 얘기는 조금 오른다 싶으면 다시 한번 조정받고 오른다 싶으면 조정받고 뭐 이런 움직임을 보여줄 거란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근데 뭐 조정받아도 올라가기만 하면 괜찮거든요 저희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게 올라가야 좋은 거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게 빠지면 지수 전체는 좀 올라갈 수 있지만 꽤 많은 종목들은 아마 그 혜택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럴 수도 있죠 특히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에 취약한 업종들은 굉장히 좀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과속방지턱 지나갈 땐 막 콩콩콩콩 하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네 자 일단 4월 전체적인 전망은 그렇고요 그 다음엔 뭐 어떻게 뭐 종목별로 봅니까 아니면 어떤 업종별로 이렇게 좀 살펴봅니까 일단 뭐 반도체가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데이터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한국 상승률 코스피 상승률이랑 수출 증가율이 여기 왼쪽 그림에 있어요 근데 보시게 되면은 YOY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로 그린 건데 상승률과 수출 증가율은 뭐 거의 동일합니다 뭐 이럴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은 내수가 굉장히 협소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먹거리를 수출해서 찾아옵니다 이게 뭐 사실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뭐 이제 6.25 전쟁 끝난 이후부터 뭐 60년대 가발 파는 것부터 해서 계속 결국에 수출을 통해 가지고 성장을 했는데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올라왔다가 살짝 쉬긴 했어요 근데 이렇게 쉬는 부분은 뭐 1, 2월은 명절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이런 흐름이고요 근데 어쨌든 0보다 높게 수출이 반등을 하고 있어서 한국 기업들의 실적도 1월부터 3월까지의 1분기 실적 굉장히 좀 양호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전자도 마찬가지죠 근데 앞으로 보게 되려면 결국에 이제 과거 데이터는 확인했으니까 오케이고 그 다음을 조금 보자 근데 이게 그냥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뭐 이렇게 생각하고 예측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서베이를 통해 가지고 올해 2분기의 전망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한국이 굉장히 통계가 잘 되어 있는 국가인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분기말마다 굉장히 자세히 자주 봅니다 그래서 이게 수출 경기 전망지수라고 하는 것이고요 한국무역협회에서 발표가 되고 조금 지나면 통계청에서 관련된 데이터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이 검정색 선이 우측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그려놨고요 그리고 100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선이라고 이렇게 조금 점선을 표시해놨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전망이라는 것은 기준선을 상회하게 되면 아 좋아진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기준선을 하회하게 되면은 에이 안 좋네 볼 게 없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116포인트로 2021년 초보다 굉장히 높게 올라온 상황이에요 이때 이후로 가장 높죠 이렇게 봤을 때 수출 기업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수출 품목이 대략적으로 되게 많아요 HS코드로 치면은 진짜 셀 수도 없이 많은데 한국의 주력 15대 품목 해갖고 좀 따져볼 수 있고 이거를 조금 더 좁혀보면요 여러 가지 종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수출 경기 전망이 좋아지는데 과연 뭐가 좋을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분석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수출 경기 전망 지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10가지 항목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수출 경기 전망 지수를 땡겨 올렸다 116이다 그런데 여기 있는 파란색 점은요 지난 분기 대비 차이입니다 이게 분기마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0보다 있기 때문에 0보다 위에 있어서 아 이번에 수출 경기 전망은 분명 1분기보다 좋았다 그런데 항목을 보게 되면 뭐가 좋을까 보게 되면 수출국 경기하고 수출 단가가 좋아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수출국 경기는 한국의 제일 제2 수출국에는 중국하고 미국의 경기 회복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 경제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수출을 했을 때 그 제품을 많이 살 거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 함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기업 이익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가격에다가 수량을 곱해서 여기에다가 비용을 빼면 이익인데 이 수량과 해당되는 Q가 증가한다는 걸 의미를 해요 파란색 동그란 점들이 저게 전분기 그러니까 1분기고 아니요 1분기에 비해서 어느 정도 올랐냐 회색 막대기가 얼마나 올랐냐는 거죠? 회색 막대기는 현재 그러니까 2분기에 전망치고요 파란색 점은 2분기가 1분기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냐 그래서 점선 위에 있으면 다 개선이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파란색 점이 현재 2분기인데 맞아요? 회색 막대가 2분기고 여기 있죠? 검정색 그러니까 파란색 점이 1분기 맞아요? 2분기와 1분기의 차이죠 2분기와 1분기의 차이? 2분기는 아직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지금 데이터가 2분기죠 전망이니까요 전망이니까 그럼 1분기는 전망이에요? 1분기는 실적이에요? 1분기 전망치는 이미 나온 거고 작년 12월에 1분기 전망치와 2분기 전망치 차이를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주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1분기는 이제 대충 나왔을 거 아닙니까? 1분기는 12월에 전망이 나왔고 실제 실적이 1, 2, 3월이 다 나왔으니까요 실제로 그거대로 잘 갔고 1분기도 개선이 됐고 그 안에서 전자나 이런 것들이 수출이 반도체가 잘 나왔고요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미래 데이터를 보자 2분기를 보자 누구도 알 수 없는 대신에 전망치가 나와 있는 이걸 보게 되면은 경기 전망지수를 통해서 2분기가 파란색 점이 1분기하고 차이인데 0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0보다 높으니까 2분기가 1분기보다 좋네 그러면 경기가 나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세분화시키면 방금 말씀드렸던 수출국 경기 미국하고 중국의 경기가 좀 살아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수출 단가는 제품 가격이에요 반도체 가격인 거죠 높아지는 거고 높아지는 거고 그러면은 비용이 어느 정도 고정이 되어 있다면 P 곱하기 Q 이게 늘어나게 되면 이익은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최근에 중화학 공업 그러니까 IT 자동차 여러 가지 기계 운송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이쪽이 좋고요 섬유 위복 같은 굉장히 비내 구제는 안 좋고 실제로 업종을 보게 되면 반도체나 선박 자동차 이런 쪽 미국 쪽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고요 반면에 중국 관련 주 철강 섬유 기계 이런 것들은 꽤 저조하다 그래서 이쪽 좋아지고 있는 쪽을 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미국, 중국이 괜찮아지는 것 같고 단가도 높아지고 있고 자금 사정도 괜찮고 설비 가동률도 어쨌든 괜찮은 거고요 수출 상담 계약도 꽤 괜찮고 전체적으로 괜찮네요 수출은 굉장히 나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환율도 최근에는 좀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내수주보다는 수출주 쪽으로 보는 게 굉장히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반도체고 그리고 자동차도 조금 좋아지고 있는데 자동차는 가격 측면에서는 조금 들어갈 수 있는 구간에 왔어요 가격 측면에서는 자동차 업종이 좀 싸요? 많이 싸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을 보실게요 이게 말로 좀 설명드리면 SK하이닉스가 쫙 올랐습니다 HBM 때문에 올랐죠 그러다가 젠스랑이 사인 딱 해주니까 삼성전자까지 따라가요 그런데 반도체는 오케이 그런데 자동차를 얘기를 하게 되면 자동차는 사실 그 전부터 올랐어요 현대차하고 기아가 밸류업에 대한 기대 때문에 쫙 올랐어요 그러다가 현대차는 밸류업으로 쫙 올렸다가 어느 정도 고원 약간 개마고원처럼 고원을 형성하고 지금 쫙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기아차도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있는데 이 내려가는 하락폭이 꽤 컸어요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 밸류 측면에서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한 저항이 생길 수 있는 지점에 왔기 때문에 조금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망이 예를 들어가지고 가격이 좀 빠졌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게임주처럼 향후 전망이 안 좋아요 그러면 아무리 싸다고 하더라도 안 사겠죠 그냥 쇼스를 치겠죠 그런데 자동차는 그게 아니라 좀 애매모호하지만 그래도 입은 게 좀 개선될 것 같고 미국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니까 가격 빠질 때 한번 사보자 이런 생각들이 좀 강해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그냥 쭉 가져가시면 좋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조금 어느 정도 차익을 내는 그런 전술적인 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동차는 조금 더 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업종으로 지금 보고 계신 거네요 자동차 OEM도 있고 그러니까 자동차 만드는 업체도 있고 그다음에 부품사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완성차가 제일 낫겠죠 완성차가? 완성차가 제일 낫고요 부품은 사실 2차전지 관련해서 전기차가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좀 예전보다 모멘텀이 약해졌어요 부품주 전체가 네 그래서 오히려 보게 된다면 완성차의 반등 가능성을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생각을 4월에 좀 해봅니다 네 근데 이제 완성차들도 완성차의 현재 트렌드가 전기차는 좀 안 되는 느낌이고 뭐랄까 내연기관차들 중에 제일 그래도 요즘은 하이브리드 쪽인 것 같은데 네 하이브리드 제 주변은 다 하이브리드예요 차량들을? 네 그래요? 네 만족도가 높습니까? 왜냐하면 처음에는 전기 충전 이런 거에 대해서 전기차를 쓰는 분들도 만족도가 있었는데 근데 약간 좀 전기 배터리라는 게 우리 핸드폰도 그렇지만 효율이 조금씩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충전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게 있는데 하이브리드는 사실 그런 건 없거든요 네 네 그냥 뭐 기름 할 수도 있고 밤에 자기 전에 뭐 잠깐 꽂아놔도 되고 네 꽂아놓고 가도 되고 그래서 편의성 측면에서는 하이브리드가 약간 조금 더 선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제 주변이니까 샘플이 작죠 네 근데 우리 완성차 업체들도 하이브리드를 잘 지금 하고 있나요? 글쎄요 뭐 애매 뭐 하죠 일단은 일본차들이 이제 하이브리드 쪽은 좀 먼저 선점도 많이 좀 한 거 같긴 하고 네 네 말씀하십시오 아니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가 경쟁력이 꽤 괜찮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그게 이제 약간 좀 아리까리 하긴 하거든요 네 뭐 일본차하고 비교하면은 그냥 제품의 애국심 빼고 제품의 절대적인 경쟁력을 보게 되면 뭐 마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공법 이런 것들이 일본차가 조금 더 한국보다는 나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이라는 게 사실 뭐 엄청 튼튼하고 질이 좋다고 해서 사는 건 또 아니거든요 가격적인 측면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가격이 와야 손이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한국의 완성차가 조금 가격 경쟁력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번에 아직까지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있지만 분명히 하이브리드 인기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사업계획 성장계획 이런 것들을 다 짜고 진행을 해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수출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수출이 그래 좀 나아질 것 같고 가격이 빠졌으니까 자동차를 좀 트레이딩 해보자 이렇게 투자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는 보유 정도 한번 말씀 주시는 것 같고 자동차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투자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정도 다른 업종은 어떻습니까? 다른 업종이요? 다른 업종은 제가 매번 여기 오면은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뭐 저는 방산 또는 유틸리티 뭐 이런 것들을 가끔씩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는 원유 에너지 관련주들도 조금 봐야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유가 상승 때문인가요? 네 유가 상승 때문에 그렇죠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빠지긴 했지만 유가가 어쨌든 오펙 플러스 감산을 했고요 지정학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유가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브랜드가 90달러 갔고요 WTI도 어제는 소폭 빠지긴 했지만 86달러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유가라는 게 더 앞으로 올라갈 것 같을 때가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이 고점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이렇게 잘 될 것 같지는 않고 앞으로 더 올라가야 될 텐데 만약에 이제 소교학 쪽을 본다면 그럼 이제 올라갈 이슈들이 추가로 중동정세가 더 많이 불안해지거나 아니면 중국이 엄청나게 수요를 쫙 끌어당기거나 이런 정도가 이제 큰 변수일 것 같은데 두 개 다 해당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세요? 일단 유효합니다 일단 뭐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일단 중동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뭐 확실하진 않지만 어쨌든 시리아에 있는 이란 관련된 시설이 폭파가 됐고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코멘트를 하고 있고 지금 서방 세계에서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칠 텐데 그게 언제냐? 이걸 보고 있는데 현재 외신을 보게 되면 한 10일 전후 정도라고 해요 이번 주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뭐 그쪽에서는 뭐 라마단 비슷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종교적인 측면에서 뜻깊은 그런 날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날에는 뭐 쉽사리 공격을 때리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공격을 하게 되면 이란의 전면적인 공격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유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 어쨌든 이번에 발표된 PMI나 이런 걸 보게 되면 기준선 50을 넘을 정도로 좀 턴을 했어요 그리고 중국이 뭐 수출이나 이런 쪽은 미국의 견제 때문에 크게 발전은 못하지만 지금 이쪽은 무조건 내수 살리기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럼 중국도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양 정책을 쓰고 그게 실제 소비로 연결이 된다면 유가는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전망이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인데 미국은 지금 뭐 금리 인하 할 필요 없다 얘기가 나올 정도로 경기가 강한데요 좀 있으면 4월 5일부터 해가지고 미국 드라이빙 시즌이 돌아와요 드라이빙 시즌이 오게 되면 이젠 코로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차를 타고 무조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대중교통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버스 한 시간마다 오고 이동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동차에 대한 수요 드라이빙에 대한 니즈가 커지게 될수록 유가는 좀 올라갈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 가지 걱정되고 고민스러운 부분은 여기에서 제가 다 말씀드리지는 않을 텐데 이 달러가 강해진다고 해서 유가가 빠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예전 같았으면 예전에는 달러와 유가가 서로 엮여져 있는 페트로 달러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최근에 굉장히 약해졌어요 미국하고 사우디하고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유가하고 달러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유가가 수요적인 측면에서 튀게 되면 달러가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로 인해서 강하게 반등을 하더라도 이게 더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모호한데 한국 측면에서 보게 되면 유가 상승하게 되면 결국에 정유주라든지 조선주 그리고 해외건설주 이런 건 될 거고요 석유화학업체는 조금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유가 관련해서 또 달리 볼 수 있는 게 또 한두 개 더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유가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유권자들이 그렇죠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유가가 그렇게 튀게 내버려 둘 것 같지가 않다는 생각이 하나가 먼저 좀 들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은 생각보다 지금 러시아가 마땅히 팔 곳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중국 쪽으로 엄청 밀어넣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수요가 늘어난 부분은 러시아가 또 담당하고 있어서 또 그 가격은 국제 유가보다도 훨씬 더 아래 가격이 30% 할인된 가격으로 파니까 오히려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은 국제 유가 89달러 90달러 이렇게 가는 것보다 더 밑으로 혹시 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유가가 오른다 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말씀하신 정유주들은 좋을지 모르나 정유주와 우리나라 수출주들은 결국 이게 시소처럼 유가 오르면 수출주들이 좀 힘들어지고 유가 내려가면 수출들은 좀 좋아질 수 있으나 정유주들이 좀 힘들어지고 이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일단 바이든 입장에서는 유가가 굉장히 껄끄러운 이슈입니다 11월 선거가 있죠 그런데 이게 미국은 특히 유권자들이 굉장히 민감해요 이거는 미드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자주 보던 드라마 중에 한참 됐어요 넷플릭스의 하우스 오브 카드라고 있는데 시즌 3인가 4 정도가 되면 케빈 스페이스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름을 잡기 위해서 이슈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4달러가 넘어가 버리면 난리가 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바이든 입장에서도 이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 나타날 수 있는 가솔린 가스 가격의 상승이 굉장히 싫을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엄청나게 생산을 해서 막으면 되는데 문제는 바이든이 친환경 정책을 썼기 때문에 미국에서 원유를 팔 수 있는 리그 시추 장비가 늘지 않아요 왜냐하면 환경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전적으로 외부나 이런 쪽에서 유가 하락 압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댈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 나라가 있죠 사우디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그런데 사우디가 과연 도와줄까요? 제가 빈살만이면 바이든 좀 싫어할 것 같아요 트럼프는? 좋겠죠 트럼프는 오히려? 왜냐하면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성향이 다르잖아요 민주당 쪽 성향은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사우디는 왕정이잖아요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주 친한 동맹이니까 도와준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어디 그렇게 됩니까? 사람 마음이 다 다르고 내가 왕인데 싫어요 그러면 겉으로는 하겠지만 도와줄까요? 그런 이슈가 첫 번째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러시아인데 러시아가 중국 쪽으로 원유를 수출해서 돈을 벌죠 그런데 어쨌든 유가 올라가면 할인되더라도 계속해서 돈을 법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사우디하고 별개라면 관계가 없는데 오펙 플러스라는 하나의 집단으로 뭉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 유가 쪽에서는 상방 압력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사우디가 아시아 쪽에 보내는 원유 가격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좀 올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한국 기업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제조업은 유가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취약한 부분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 비용을 정말로 원재료를 유가로 땡겨오는 부분들은 아마 크게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가 계속 올라가게 된다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원유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 결국에 뭘 생산하려면 전기를 가지고 공장을 돌리는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제한적이겠죠 그래서 그런 차의 유가에 대한 민감도에 따라서 조금 기업들의 입장도 달라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1분기 동안 거의 역대급으로 우리 시장 샀잖아요 시장이라기보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산 것 같긴 한데 이 흐름이나 움직임은 조금 더 지속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살 만큼 샀습니까 이슈가 있어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업사이클로 가는 그런 초입이기 때문에 많이 샀어요 거의 10몇 초 가까이 샀던 것 같아요 외국인이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20초 넘게 샀는데 반도체 관련된 게 절반이 넘어요 그래서 이쪽은 많이 샀고 나머지는 싼 종목들 샀는데 아마도 한국 시장의 개선 가능성이 있다면 계속 살 수도 있겠죠 반도체는 살 수 있는데 나머지 업종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가 굉장히 큰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살 반도체 외에 나머지 업종들은 자동차? 조선 이런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 뭐 사요? 지금 밸류업 사죠 밸류업 밸류업? 네 아 그럼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할 만한? 네 그렇죠 왜냐하면 밸류업 프로그램 그걸 보게 되면 이제는 자사주도 소각해가지고 일본처럼 소각해가지고 주주가치를 높여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배당을 확대해가지고 각오갈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가져가고 그래서 이번에 4월이 되면 아마 환율이 잠깐 튈 수도 있어요 4월에? 네 올해 4월에 계절적으로 기업들이 배당금을 4월에 지급을 해요 4월에 지급을 하면 이게 우리 국민한테 많은 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외국인들이 그거를 갖고 본국에 송환을 해요 그러면 이게 경제지표 측면에서 그게 본원소득 수지라고 있는데 4월마다 항상 꽝꽝꽝 이렇게 내려가는 게 나와요 4월에는 환율 튈 가능성이 좀 있네 조금 있을 수 있죠 예전에 매년 보면 조금씩 4월에는 한 번씩 튀고 그래요? 매년 그래요 매년 매년? 네 매년 그럼 올해도 당연히 그런 일이 벌어지겠군요 근데 어쨌든 빨리 보낼 때 쫙 탔다가 또 펀더멘탈에 맞춰서 내려가기도 하는데 올해도 공교롭게도 지금 4월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나라도 좀 분기배당을 하든 좀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여러 가지 조치를 했고 이번에 연말부터 해가지고 은행주들 배당 기준위를 분기로 빼고 이제 더블 배당 주고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한국 시장도 미국처럼 분기배당함으로써 글로벌 트렌드 스탠다드에 맞춰갈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럼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보면 반도체는 괜찮게 보시는 것 같고 자동차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수익을 한번 좀 추구해 볼 만한 업종으로 보시는 것 같고 그 외에 정유라든지 유가 상승에 따른 수의 섹터들 한번 좀 관심 있게 보고 이 정도의 플러스 이제 밸류업에 해당될 만한 그런 기업들 정도는 아마 외국인들의 수급이 더 이어질 수 있으니 그런 정도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된다 이 정도로 오늘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다 맞는데요 마지막 10% 중에서 밸류업 이슈는 내일 지나고 나서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한 번 더 업데이트 총선 영향? 네 총선 이후로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되면 예를 들면 밸류업에 조금 더 힘이 실리는 거고 어떤 결과가 나오면 밸류업에 힘이 빠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나리오가 있는데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기는 여의도 계신 분들이 여의도 정치 얘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저도 뭐 보호를 해야죠 오래 하셔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혹시 조금 이 업종은 조금 4월에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업종도 있습니까? 4월에요? 4월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가가 튀고 금리가 튀었기 때문에 유가 관련된 종목들은 화학주 이런 것들이 있고 소규화학 뭐 이런 왜냐하면 그거는 마진 스프레드를 먹는 건데 뭔가 올라가잖아요 그런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금리가 지금 미국 채 금리가 많이 뛰었어요 6년물이 4.7% 이상 10년물도 4.4% 이상 30년물은 4.5% 이상 이렇게 되면은 이 금리는 PR 멀티플하고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고포주가 흔들립니다 그러면 뭐 관련해서 플랫폼, 바이오, 2차전지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4월의 투자전략은 대략적으로 감이 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얘기 대충 이제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대준 팀장님 여의도 이제 벚꽃이 벌써 막 떨어지더라고요 네 지금 뭐 떨어지고 꽃비가 내려서 참 이쁜 것 같아요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네 이번 주 뭐 한 수목? 금 정도면 아마 거의 다 또 떨어지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렇게 짧게 화려하게 피니까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주식도 그렇게 짧게 불꽃 팍 튀듯이 한번 튀는 그런 주식들이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네 거기에 당한 기억도 오래 남고요 자 그런 투자보다는 조금 더 진지한 묵직한 투자들 여러분은 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김대준 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모셔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4월 9일입니다 내일은 총선이 있고요 그래서 내일은 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뭐 사전투표 요즘 워낙 많이 하셔서 지금 뭐 32% 가까이 31.8%인가 나온 것 같은데요 뭐 사전투표 많이들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그러나 여전히 안 하신 분들께서는 가능한 내일 투표를 통해서 여러분의 뜻을 잘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익을 더 잘 지켜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또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후보들의 표를 주셔서 우리나라가 조금 더 좋아지는데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잘 행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총선일입니다 내일 모레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이어지는 오프닝벨 아마 총선 전날이라 더 좀 긴장감도 돌고 또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오프닝벨 라이브도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4월 11일 목요일 아침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